김기현 변호사님 김기현 변호사님 김기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내가 김기현이다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작년 2월에 검사를 퇴직하고 3월부터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박정은 대령 변호인을 맡아서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시죠? 해병대를 나왔고요. 해병대 차병 출신이세요? 네. 1043기 병장 제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변호사 개업 후에 작년에 이제 열심히 해서 가족을 다 부양하고 하려고 했는데 개업을 하자마자 해병대 선배들 이제 이종호 대표님 이런 분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좀 이제 팔자가 사나워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는 해병대 선배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군요. 해병대 후배들 챙겨요? 그 사람도 사병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다 이제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을 빼고는 다 병사 출신입니다. 송호중이라는 사람도? 다 병사입니다. 그리고 최 모 사업과 하는 사람? 아 그분은 장교에요. 그분은 장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국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쪽 방 저쪽 방 왔다 갔다 갔다 그러던데 예. 저도 그리 들었습니다. 하하하하하 그 박종원대룡도 찾아갔고 예. 그 삼부톤 라지다 뭐 골프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예. 지금 자 먼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익제보를 하시게 된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변호사님이 왜 공익제보를 하느냐 그것이 궁금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공익제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는 거 그냥 제보하는 거니까 쉬워 보이지만 네. 사실 이걸 하는 순간 그 제보와 관계된 분들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1년을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해왔고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뭐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만난 시간이야 뭐 그 당시에 작년 3월쯤에 다 만난 거지만 그 중에 한 분 네. 경호처 출신 선배 아 송 송 선배는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라고는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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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 아는 분들도 또 많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분이 특히 이제 뭐 다치거나 고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뭐 발설을 하거나 제보 재보를 하거나 할 생각 없었어요. 예. 네.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최상병 사건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작년 7,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직후에 이종호 선배한테서 VIP한테 얘기하겠다. 거기서 지켜주려고 한다.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그냥 일종의 지나가는 하나의 흔한 인사청탁 그런 쪽 사람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여겼고 어차피 수사는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 밝혀질 것이고 굳이 내가 제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이 점점 다가오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겨울부터 좀 그런 위기의식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다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취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는 분 몇 명한테 이걸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래요? 예, 겨울쯤에.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그럼 수사가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신기록 삭제 시한 7월이 다가오고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고 또 이종호 대표가 제가 말한 걸로 인한 것인지 겨울에 제가 말한 걸로 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게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급기야 국회에서도 그분 관련된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놀랐어요. 소문이 많이 퍼졌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단톡방 보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아, 이건 이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구나. 그리고 통신기록이 삭제되면은 나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밝히지 않는다면 박정은 대령이랑 저기 최혜병 유가족분들한테 이게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6월달, 7월달 동안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아, 그게 올해 6월? 예, 예, 지난달. 그래서 좀 어렵게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단톡방에 그게 공개된 게 올해 언제였죠? 단톡방에 언론 보도가 된 것이 JTBC 보도가 된 게 6월 25일입니다. 아, 그때 이제 결심을 하신 거군요. 그 무렵에. 그때도 이제 혼자 결심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단곡한 설득. 제가 이걸 겨울에 얘기했던 그런 기자님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설득이 있었고 그래서 당한 수사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두 군데에서 고속고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단톡방에 있는 송호중 씨하고 최 모 사업가 이 두 사람이 이종호 성대도 아,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공수처에다가 우리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아마 구속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명예가 훼손된 거죠, 이 사람들이? 저도 사실 고소장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뉴스로만 제가 고소당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정말요? 뉴스에 나온 거 이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니까 제가 제보한 것들이 허위사실이다. 조작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소를 하셨다고 한다면 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공수처에서 그게 연락도 안 왔어요? 그분들은 저기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이에요? 언론에는 공수처에 나오는데 왜 공수처에 하지? 공직자도 없는데. 그래서 수원 쪽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번 연락을 받았고 거기는 관할이 없으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송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오겠죠. 그렇죠.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왜 변호사님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고발이죠? 명예훼손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저에 대한 접대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다. 그런 차원이고 고소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내용도 별게 없는데 왜 고소를 했을까요? 변호사님은? 그분들이 단톡방 보도가 되고 나서 상당히 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간접적으로 어떤 살해협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전달을 받기도 했고 그래요? 살해협박이요?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조심해라. 살해협박? 네. 죽일 수도 있다. 조폭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원래 그분들은 주가 조작 이런 거 바로 연루되셨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들을 자본시장 쪽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누구요? 자기를 주가 조작한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이종호 대표는 자본시장 쪽 일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건달 조폭 이런 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같네. 이게 왜냐하면 조병로 경보감과 마약 문제가 튀어나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분들이 저한테 잘 대해주셨고 해병대 선배 시구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했고 지금도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고소하고 죽이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 들으면서부터는 그래 뭐 어떻게 보면 후련해졌어요.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면 되지 않나 네. 저도 가감없이 가면 될 것 같고 송호종 씨는 왜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그 집적적 관여가 된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종호 대표 외에는 뭐 사실 구명로비라든가 뭐 그런 거에 크게 관여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뭐 관여하셨더라도 뭐 그냥 둘을 소개시켜준 정도겠죠. 인성근 이종호 대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크게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그 별 것이 없을 것이다. 저도. 그리고 이분 단톡방 보도된 이후에도 선배님들은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 없다고 하시고 또. 네. 관련 없다고 하시니까 잘 수수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종호 대표야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잘했는데 이분들은 요즘 저를 이제 배신자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이종호 대표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모르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더 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임성근 사단장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보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뭐 산부라든가 뭐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는 저도 자세히 몰랐던 부분인데 그렇겠죠.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이분들이 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내일 산부 체크 아닙니까. 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는 라이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3부가 없고 그것이 3부 토건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3부에 대한 변명. 골프 3부다. 라는 변명을 제가 듣기로는 이종호 대표보다 그 최 모 사업가 최 모 선배가 더 빨리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람이 박정훈 대능도 만나서 그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장경태 원실도 갔었다고 하고. 아 장경태 원실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굳이 이 3부를 그렇게 변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저도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뭐 저는 임성근 사단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뭐 나중에 누군가가 밝혀내든지 이렇게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정도. 아 예. 궁금한 게 많은데. 아 국민의힘이게 할까요. 아까 국민의힘이 넘어가면서 윤상현 의원하고. 그리고 권성동. 그 다음에 유상범. 네. 이 사람들도 3부는 골프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최 모 선배가 거기도 다녀갔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요. 국회를 많이 다녀갔다 갔다 갔다 했다 하니까. 뭐 장경태 의원실만 갔겠습니까. 갔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 쪽하고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공작이나 유착은 그쪽이랑 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권성동 의원 쪽하고. 사실 권성동 의원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하달까. 감사하달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거 정도만 줘도 뭐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하면 밝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단톡방만 제보를 했어요. 단톡방 개설자는 그 이정호입니까. 아 송호종호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골프 일정을 짜기 위해서 만든 임시 단톡방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저희는 전화로만 주로 소통을 했지. 그러니까 그것만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 공익 제보호자는 김규현이다. 먼저 얘기해 보겠어요. 네. 제 신상을 폭로했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 제보 공작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메신저를 깎아 내리는 공작을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선 의원이고 대통령 친구고 그런 중진이. 일개 저희 의원도 아니고 무슨 당원 변호사 한 명을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 입장에선 이런 걸 처음 당해 보니까 솔직히 무섭죠. 처음에. 그렇군요. 살해협박까지 당하셨습니다. 아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섭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더 큰 어떤 압박으로 다가왔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임성근 사단장 무혐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채혜병 유가족이나 박정은 대령 얼굴 보기 힘든 그런 갈등도 있고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 갖고 모든 것을 공개하자. 그래 녹취록도 공개한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권성동의가 장난질 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분노와 이런 압박감을 받으시면 좋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녹취록이나 이런 걸 제가 모든 걸 공개하게 될 결심을 하는데 권성동 의원께서도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방어적 측면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헛다리로 이렇게 집으시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더 덤태기로. 가만히 계셨으면 녹취록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그러놓고서 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사전 모의 공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아니라고 또 발표가 막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헛다리 공작인데 사실은 제가 단톡방까지만 하고 녹취록은 깔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단톡방도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언론 여기만 이제 일부 제공을 했지. 제가 굳이 그거를 뭐 동네방네 치 이제 야당이나 뭐 이런 데 다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거는 정제가 될 수도 있고. 수사가 아니고 그냥 얘가 뭔가 소용돌이로 휘말려서 이상한 데로 다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톡방 보도가 있고 나서. 그리고 그쵸 단톡방 보도가 있고 나서죠. 입법청문회가 21일에 있었고 단톡방 보도는 25일에 있었습니다. 6월 25일. 단톡방 보도가 먼저 있지 않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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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말고. 아 특검법. 최초의 청문회죠 법사위. 그게 2월 21일 날 있었고. 거기서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질의가 처음 나왔고요. 박균택 의원이. 그때까지 저는 전혀 민주당에 이종호 관련된 거는 입법끝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현실에서 막 연락은 오고 많이 오죠. 그렇겠지. 박정은 대령 변호인이니까. 그런데 박정은 대령 항명 사건 관련된 자료. 뭐 이런 게 수사권이 있네 없네. 해병대 수사단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자료. 뭐 그리고 대통령 통화내역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해 주고 했죠. 그런데 이종호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어쨌든 박균택 의원의 이종호 대표 질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떤 뭐 기자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균택 의원이 찔러 먹은거죠. 그래서 찔러 먹은거죠. 박균택 의원 단톡방의 존재도 몰랐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에 있고 25일에 이제 단톡방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장경태의 원실에서 저를 여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다른 제보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시라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다녀갔는데 이종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했다.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그러니 김교현 변호사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나서는 게 어떠냐. 아.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김교현 변호사가 저걸 하는 걸 몰랐구나. 장경태 쪽에서는. 알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나봐요. 그게 저라는 거. 그러니까 김교현 변호사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거를 하는 게 어떠냐.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때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이라 제공을 안 해드렸어요. 그건 죄송하지만 대학원은 뭐.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공해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아마 거기서 장경태 의원실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좀 섭섭했겠네. 이상하다. 뭐 그런 거야. 섭섭해하고 또 약간 삐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왜 저러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넷마당에서야 뭐 이제 그분한테든 도의적으로 이게 좀. 그거야 뭐. 이해할 거야. 장경태 의원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 스탠스가 그랬어요. 녹취로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채무사업가 라는 사람이. 성호중입니까. 채무사업가가 장경. 네. 장경태 의원을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 저기 누구야. 이종호가 내가 윤석열, 김건이를 결혼시켜줬다. 그거는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고. 직접 들으셨어요. 제가 이종호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김건이가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 아. 그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채무사업가가. 옮긴 건가. 한 거를.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채무선배가.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채무선배는 원래 이종호랑 알던 사이에요. 그래요. 작년 3월에 제가 이종호 선배 처음 만났는데. 채무선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종호 대표를 알고 지냈던 사이고. 제가 듣기로는 비슷한 일을 하신다 들었어요. 이종호 대표. 자본시장. 그래요. 근데 사업가라고 붙인 거구나. 사업도 하시고. 사람 신명이 다 나왔는데. 최태격인가 그렇죠. 본업이 또 있으시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내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자본시장과 관련된 그런 일도 했었다. 그러면서 이종호 대표랑 뭐 알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종호는. 근데 왜 그렇게 이종호에 대한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 가르쳤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미스테리인데.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럼 이분도 뭔가 제보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가. 장경태 의원이 이제 공개하거나 했던 지금까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제가 제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그 최 모 선배가 제공한 거래요. 앞 골프장에서 그렇게 또. 뭐 사진 찍고 뭐하고 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 준 게 없으니까. 오.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종호가 보낸 어떤 공작원이었나. 공작원이라고 보기에는 장경태 의원실 가서 뭐 했다는 말이나 제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죠. 네. 상당히 깊숙한 내용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이분이 돌아서게 된 이유 뭐 이런 거. 송원용 씨는 전 경호처에 있던 분이죠. 예. 경호처에 오래 계셨죠. 그분은 어떤 역할을 아신 분이 궁금해.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가 어떤 경호처의 생활 삶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경호처라는 건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만 거의 20년 30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평생. 평생 동안 청와대에만 있잖아요. 대통령 바뀌어도. 네. 그런데 대통령도 물론 보지만 대통령 비서실 쪽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오고 각 부처에서도 파견을 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부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부처의 에이스들이 오지 않습니까. 30년 경호처 근무를 하면은 모든 부처의 에이스 공무원들을 다 알아요.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분의 인맥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게 안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과의 인연도. 그렇게 안 거예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왔을 때. 소령 시절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연이 된 겁니다. 뭐 DJ 노무현 문재인. 네. 딱 해갖고. 그렇죠. 다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맥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네. 그. 그런 분이어서. 안. 제가 변호사. 그리고 제 후배들을 좋아하세요. 이분. 후배들 많이 챙겨주고. 뭐 이렇게. 네. 사람들 많이 챙겨주고.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도. 이 분이. 이 변호사 했으니까. 영업해야 될 거 아니야. 홍보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알아야. 니도 이제. 일도 수임하고 하니까. 내 사람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와라.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 최모 선배. 이종호.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아아아. 만남게 된 거. 그게 그렇게 만나게 된 거에요. 변호사는 당연히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인맥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주. 거기서 이제. 입감이 들어오는 거에요. 송호중 선배가 저를. 그분들한테 소개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송호중 선배가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 줬습니다. 네. 좋은 분이에요. 후배들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그래서 그냥 소개해 주신 거고. 네. 그.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김영현처장 그 이쪽에. 이번에 외압경로설에 있어서. 그 양반이 원래. 그 탄핵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채택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던 거 같은데.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랬던 거 같습니다. 네. 왜. 그 연관성은 없나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선배 말로는. 이제 김영현처장 그쪽 라인도. 이. 해병대 사건에. 반여를 하고 있다. 해병대 뿐만 아니라. 거기는 군 전체를. 그냥 막 좌지우지 하고 있다. 김영현이요. 그러니까 그쪽을 파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단톡방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 말이라. 네. 그 의도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다만. 이종호 대표한테서. 눈을 돌리게 만들기 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하나의 루트만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루트를 총동원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구명 로비를. 왜냐하면. 본인이 진급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은 루트로 진급 청탁을 했다. 아. 그 진급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잖아요. 그러네요. 군장선은 원래 진급할 때. 하여튼 뭐 대단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때 어공들. 그때 그 안보실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임성근 사단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하도. 전화가 많이 여기저기서 걸려오니까. 이게 임성근 진급 시켜야 된다고. 전화. 부탁 전화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오니까.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냐. 뭐 하는 애길래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 하도 많이 오니까. 많이. 야 이거 진급 안 시켜주면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나 안보실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워낙 임성근이 유명하니까.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진급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사방팔방 뛰었겠구만. 그러니까 저는. 이정호가 온리원 하나의 루트는 아니다. 그래요. 이게 뭐 복잡하구나. 본인은 거의 총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정호라는 인물은. 일단 지금 계속해서 주목받는 게. 김건희 씨하고 관계 때문에. 그니까. 김건희가 자기를 오빠라고 불렀다. 김건희가 애였다. 어. 그리고 사이가.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온 거는. 그리고 뭐야. 윤석열하고 김건희 사이가. 결혼식 중매 같은 걸 썼다. 뭐 그런 얘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많이 떠들어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들은 거는. 술자리에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결혼을 시켜줬다. 그리고. 누가 요즘 수행을 안다. 김건희 수행까지. 수행을 요즘 누가 안다. 그리고 옛날에 애였는데. 애기였는데. 지금 영부인이 됐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직접. 그리고. 오빠 이거는. 제가 아니고. 최모 선배가. 들었던 것 같고. 정거였죠. 얼마 전에 한교로 신문에 보도됐던 것 같은데. 개명하기 전에 김명신이. 김명신일 때도 주가 임무 관중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도이치 사건이. 굉장히 오래 전. 일이지 않습니까. 2010년. 11년. 12년. 네. 이때 일었었던 일이고. 이성윤 대통령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종호 선배하고는. 알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이죠. 그래서 그. 논평가들은.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김건희도. 그쪽 세력들이. 특수를 시킨 사람이다. 참. 그럽니까. 누가 하더라고. 하여튼 간에. 그쪽 바닥이 굉장히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삼부토건도. 이종호 대표. 본인이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요. 예. 삼부토건 자체가 뭔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어떤. 코스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본시장에서. 이게. 이용도 되고. 뭐. 등장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하고도. 그쪽이 많이. 연관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선부가. 두 개는 안아요. 조나무 회장 때하고. 현 회장 때랑 나머지잖아요. 현재 회장 때에도. 잘 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회장 때는 아니고. 두 번째. 조성옥 회장 때인가.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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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한. 7. 8월까지. 네. 그때 뭐. 지금 현 회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시절이고. 과거에 그쪽이랑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줬다고 하니까. 삼부. 윤석열. 김건희. 이종훈. 여기도 다 안다고 했고. 도이치. 권우수 회장도 알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분들이 그냥. 다. 거기서 거긴가 보다.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아. 같은 세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여튼 참.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차예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만날 수도 있다. 그런. 그 얘기 하셨죠. 말을 했었는데. 그건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걸. 이걸. 폭로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다만. 이종훈. 내가 삼부도 잘 알고. 윤석열. 김건희도 잘 알고. 도이치. 그러니까 이 세력이 이 세력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 것 같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본인이 이제. 개입했다고 하고. 하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수사를 하다보면. 이 둘이 그냥 만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그렇게. 김종대 지원원이. 저희 자주 나오셨는데. 그. 이종훈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통령급이다. 그런식이. 부통령이라 워딩은. 제가 들은 워딩은 아닙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분이니까. 네. 네. 그럴.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정도에요. 근데. 하여튼. 하여튼. 김건희 최혜병 특권이 만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가다보면. 이제. 삼부와도 또. 만나.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부는. 계속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해외사업부가. 지금. 영업을. 안한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인지. 아. 또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지 않죠. 없죠. 근데 왜. 아. 그것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송호종 선배가 저를 불러서 갔어요. 네. 그날.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에 하는. 상륙훈련을 참관하러 간 겁니다. 쌍룡훈련. 아. 작년 3월에. 그거 이제. 참관하는데. 임성근 사단장. 초대로 간거에요. 우리가. 회관사람이 송호종. 우리 변호사님. 이종모. 최모. 그리고 최모 선배. 장교동기. 아. 윤모. 아. 이렇게 다섯 명이. 거기서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치시고. 아. 그때는 골프 안쳤고. 저기. 훈련 참관만 하고. 올라왔어요. 임성근 사단장은. 식사도 하고. 그때. 임성근 사단장은. 그 훈련을 지휘하고. 거기에는. 막. 정치인도 오고. 뭐. 포스타들도 엄청 오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정신이 없어요. 그날은. 아. 그날은 못 만나고. 다만. 훈련을 보러 가는데. 우리의 모임이. 처음 만나는. 이게. 주축이었죠. 다만. 이거 내려가는 차 안에서. 송호종 선배는. 내가 임성근 사단장을 굉장히 잘한다. 우리가 가는 것도 임성근 사단장의 초대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초대장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가는 걸로 설명을 했고. 다만. 오늘은 이제 참관을 하고. 임성근 사단장 바쁘니까. 다음에 임사단장 초청으로 한번 골프를 치자. 우리가. 아. 송호종 씨가 재활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좋죠. 그리고 이제 본인과 임성근 사단장의 인연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해병대가 포스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임사단장 포스타 만들자. 내가 만들 거다. 이건 이종호가 얘기한 거죠. 아니. 송호종이 얘기한 거고. 어. 송호종이 이제 임성근 포스타 만들기 뭐 이런 운동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근데 우리 해병대는 포스타 나오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종호하고 저도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당연하겠지. 왜 임성근이 누군지 모르죠. 하여튼. 그냥. 해병대 포스타가 나온다고 하고 송호종 선배 친한 사단장이라고 하니까. 와. 좋습니다. 박수치고 막. 한번 해봅시다. 어.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얘기를 그 이후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성근 포스타 만들기였지. 임성근 구명하기가 아니고. 아. 왜냐하면 해병대 사건이 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때는. 그렇지. 그랬다 해병대 사건이 나니까 이게 포스타 만들기에서 임성근 살리기로. 바뀌어 버렸지. 바뀐 거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 뭐 이종호 선배랑 송호종 선배는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삼부토건 내가 연결해줄게. 여기랑 같이 사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골프를 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끝나고. 다만. 네. 그렇게 해서 골프를 치기로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5월달쯤에 이제 실제로 일정을 잡으려고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종호 선배랑 몇 명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산돼요. 무산돼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뭐 다음에 또 잡으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있는데. 체병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단톡방은 살아있고. 네. 단톡방은 근데 이제 죽었죠. 사실상. 그대로 있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네. 내일 3부 체크는 언제나 peacefully crash? 그거는 일정 논의할 때. 5월. 네. hoje. 내일 3부 체크가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거에요. 제5종 선배가 있죠. 저희 East 샌부 주가 올라가는게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는게 5월달이에요. 제 극에 이제 질 스카고 저의 거냐고 를 보니까 예 젤리 스케스 하고 만나가기 한 이틀 전 3일 전 그 쯤 이더라구요 그 참고 체크하고 가 몰랐지 못해 평소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무사 아까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둘이 삼부 토건 관련 사업 얘기 많이 하니까 그냥 그 두 분이 뭐 사업 얘기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 그치 그렇게 한 것이고 에 이게 그런 줄 알았으면 살짝 배신감도 들더라구요 나한테 또 왜 어 어 자기들끼리만 음 그러니까요 그 주식이 5배인가 뛰었다는거에요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재벌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최일병 사건이 터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가 생기고 아 채병 사건이 터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 문제는 최근에 왔어요 오래 와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성근 구명로비 구명로비 그거는 제가 이번에 아시니까 그 이 요정 이란 사람이 아 우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의 그 구명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된거에요 이 채병 사건이 7월 작년 7월 19일에 일어났죠 네 그리고 어 기록 회수되고 막 항명 문제되고 한게 8월 2일 3일 그 쯤이고 네 네 저하고 이종호 선배가 통한게 8월 9일 입니다 네 아 8월 9일 인데 작년 이종게 다 예 아직 그 뭐 대통령 경로설 마 이런 것들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오래 오래 보도 대통령 경로설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8월 말 작년 8월 말 네 작년 8월 말 쯤 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8월 9일에는 아직 대통령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날 이제 이종호 선배하고 저하고는 뭐 자주 통화를 했어요 원래 다른 일도 있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통화를 전화와서 막 통화를 하다가 변호사 일을 하시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문득 궁금한거에요 뉴스를 보다보니 그 뭐 임성근 사단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병사 거라니까 뭐 그 사람이 우리가 골프찌기로 했던 그 사람 같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그때 그 사단장 우리랑 골프찌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난리 난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예 얘기를 한가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에 이분이 그러게 말이야 서호정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 내가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종호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뭐야 이거 vip가 원래 임성근 지켜주려고 했던거에요 그랬더니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된거구나 하고 제가 그냥 안거죠 근데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뭐 지금 아무 뉴스도 안 나는 그런 사건에서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소방서 소방서에 무슨 어떤 소방관이 있는데 소방서장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소방서장을 챙겨주려고 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뭐 빼긴다 보다 굉장히 어 대단하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넘어간거야 그냥 근데 근데 이제 그 8월 말에도 이제 또 술만 술 먹으러 나오라 해서 제가 가서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이나 그때도 하셨고 근데 그 다음 해에도 하시고 올해 3월에도 아 임성근 잡혀내지 말라 그랬다 그때 이제 그때도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와 가지고 넌 왜 박대령을 쫓아다니냐 네? 막 이러이러해서 박대령 쫓아다니죠 니 성근이 안 만났었냐 그분은 제가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꿈 만났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지 김규현도 임성근이 만났을 건데 왜 그러냐 임성근 아는 애가 왜 그러냐 왜 박대령을 쫓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설명을 했고 나 임성근 사단장 못 만났다나 그랬더니 아 니는 못 만났구나 성근이를 뭐야 본인 만났어? 아 씨 또 나 빼놓고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막내라고 골프 칠 때도 이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근데 골프는 네 명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저를 빼요 막내는 나중에 쳐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고 그러니까 아 일단 저는 또 이 사람들 나 빼고 만났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아 성근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했더니만 아 내가 괜히 그 성근이 그 일에 개입이 돼가지고 아이씨 사표내라 그럴 때 내라 그럴 거예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올해 3월쯤이에요 올해 3월에는 이게 엄청 커졌을 때잖아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거지 내가 괜히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일이 커져갖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분 했다 그럼 변호사님이 느꼈을 때 VIP 뭐 얘기할 때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이종호라는 사람이 처음 만났어요 이제 도이치공범이고 김건희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당연히 와 씨 대단하네 이 사람 자본시장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사였으면 안 만났겠지만 더 이상 근데 변호사니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변호사들이 보면 돼지 제 친구들 보면 여러 사람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가담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주변에 이렇게 두고 나도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주변에 막 이렇게 들어가거나 문제된 거나 사건 또 한 번 생기면 뭐 저는 수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뭐 그런 친하게 지내지 하고 아 우리 좋은 선배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낸 거죠 그리고 그분도 저를 상당히 좀 이뻐하셨어요 전화도 자주 주고 뭐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죠 그냥 근데 그 vip가 김건희라는 부분은 이종월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vip라고도 얘기하고 어 여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윤석열이 아니고 아 그것은 vip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 vip 윤석열이네 대통령이네 그때 임성근 사단장 얘기할 때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어 자기가 이거는 본인이 그때 뭐 그게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라고 밝힌 건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vip가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vip였는데 평상시에 그분이 얘기를 할 때는 예 여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뭐 여사 쪽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나보다 vip한테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여사 쪽을 이렇게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하겠다 네 라는 걸로 이해는 된 거죠 평상에 그 사람이 vip로 얘기할 때는 우리 변호사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 김건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하겠군요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아는 사이고 하니까 아 그럼 이종호도 나중에 vip는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 라고 했다가 맞아요 아 본인도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 예 바꾸시더라고요 공수처 조사 수사도 봤으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날 거기 녹취록도 다 제공하신 거로 알고 있고 뭐 진술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근데 그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거죠 그건 모르고 하신 거 아니에요 몰랐죠 전혀 몰랐죠 이게 완전히 뭐야 아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게 어 이상해요 하여튼 제가 그래도 믿을 게 공수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수처밖에 없으니 그렇죠 거의 다가 저는 이제 모든 자료를 다 갖다가 준 거죠 그리고 수사를 꼭 잘 해주세요 신신당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했다는 거 이 자료를 언론에 알리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공수처가 뚫려가지고 제가 왔다갖고 뭔 얘기했다라는 게 그냥 언론에 다 나와버리고 공수처가 뚫려서 누군가가 이제 흘렸겠죠 공수처에서 흘린 것입니까 네 그렇죠 공수처에서 흘린 거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무렵쯤에 야 공수처에 이종호 도이치 변호인 출신 검사가 두 명이나 있다더라 그게 아마 현직 검사가 제보했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하여튼 간에 대한 아 그래서 뭐 이제 한 명은 송창진 부장검사고 한 명은 이제 신모 편검사인데 수사팀에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 방에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분 방에 있는 수사관한테 근데 그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계속 조사 내내 옆에 앉아 있었고 누가요 그 이종호 도이치 변호인 출신 송창진하고 둘이서 송창진은 아니고 신모 아 수사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수사관이 조사는 하는데 검사 옆에 계속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녁 늦게까지 조사 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인사도 했어요 그 검사님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 그렇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뉴스를 보고 안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거를 뉴스타파에서 이제 어디서 했어요 언론 음 그래서 네요 뒤통수를 쓰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든 자료가 글로 다 넘어간 겁니까 모르죠 변호사님 변호사님 갖고 계신 것들 아 그렇죠 전 공수처에 다 줬죠 야 거기 공개되지 않은 우츠로 이라든가 뭐 진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나올 건 이제 거의 다 나와서 다 나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세세하게 아직 안 나온 것들 그러니까 뭐 세세한 것들 네 네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줬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음 그럼 그게 이종호 손에 들어가는지는 않았겠지 설마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렇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일단 저의 어떤 공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 랄까요 그게 확 떨어진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알았으면 안했지 예 제가 공수처에 갖다 줬을까요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다 부르는 게 낫지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아 상당히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신명서가 아닌가 이름이 뭐죠 신검사 네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분은 뉴스로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회피신청을 해가지고 수사팀에서 빠졌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건 공수처 다른 검사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옵니까 아니요 그 뒤로는 연락을 받은 게 딱히 없습니다 뭐 따로 뭐 자료를 달라거나 출석을 해달라거나 하는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가셔서 진술관 녹취록 모든 자료를 제공했을 때 거기서 공수처에서 변호사님한테 분리한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보도된 적이 공수처로부터 네 그러니까 네 뭐 채널A나 이런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저한테 분리할 건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건 없고 네 네 오히려 공격은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권성동 권성동 네 권성동이나 뭐 무슨 TF를 꾸렸더라고요 당에서 저를 잡으려고 무슨 여당에서 TF까지 꾸려가면서 이렇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이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저는 네 저는 막말로 이종호 선배가 자기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지 네 제가 이종호 선배가 진짜로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연성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고 제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 결과 뭐 기다 아니다 나오겠죠 근데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맨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양반들이 저를 막 TF까지 만들어 가면서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삼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 삼부야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제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건 제대로 조사도 못 할 거다 수사도 못 할 거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거기 전화 건 사람이 다 실력자들 아니야 다 아 그러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 추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네 대법원장 추천 치고 잘된 적이 없고 대법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대법원장들은 수사를 잘 할 사람을 임명하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 그냥 인품과 격 이런 걸 따져가지고 아 요정도쯤 되는 사람 아 뭐 서울복도 나오고 뭐 어쩌더라 아니야 야 한자리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대충 와서 자리 맞고 호호호호호 하다가 수사 막 하는 거예요 아 아 야 그러면 지금 박정훈 대령의 공동 변호인으로 들어가 계신 거죠 네 아 그 얼마 전에 군사법원에 그 할 때도 출동 같이 하시겠네요 그럼 변호인이 한참 청약은 되신 거 같은데 얼마 전에도 갔다 왔죠 6차 공판이 있었고 네 9월 2일 날 또 7차 공판이 있고 예 예 예 무슨 증거보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어긴 거냐고 뭐 예 예 통신기록이 삭제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일부는 상당수를 받아 냈습니다만 네 아직 못 받아 낸 것들이 있어요 기각되고 뭐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삭제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한테 안 줘도 좋으니까 안 줘도 좋으니까 네 안 줘도 좋으니까 보전만 좀 해달라 아 법원해서 각자 안되게 예 예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네 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우리 변호사님 뇌피셜로 이 사건이 뭐다 이런 거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예 지금 모든 길이 뭐 이 저는 이 이너서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종호 대표 김건희 여사 삼부 토건 음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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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들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을 안 거쳐가는 사건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사건이요 네 이번에 저 영등포 경찰서 조아 조아 조병로 경관 네 이종호 대표가 막 지나가면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이종호 대표가 얘기했던 뭐 우리가 결혼시켜줬어 라고 할 때 우리 본인이 제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삼부 관계자고 뭐 이런 거인 줄 알지만 뭐 모임의 이름 이런 건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너서클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네 이분들의 어떤 실체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서영길 의원이 아마 그게 이제 좀 취재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네 그 마약 몇 킬로그램? 32 플러스 42 하면 70 네 그 필리핀 마약 조직원들이 몸에 칭칭 감고죠 네 42kg인가를 그냥 검색 때 그냥 통과했대요 잡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세관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혜룡 팀장이 이제 알고서 덮치니까 그 전에 CCTV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병로 경고감이 백혜룡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세관은 좀 빼 어? 보조로 네 그리고 용산에서 내려와서 영등포 경찰서장에 백팀장에 밤 9시에 전화해서 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내일 브리핑 하지마 이런때는 네 이게 박대령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판바이가 돼요 아주 네 전화 안통 오고 나서 용산에 전화 오고 나서 갑자기 언론 브리핑 취소되고 이첩 보류되고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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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권달 조폭도 아니라고 여쭤본 게 이게 이 마약 그 전해 바로 11월달에 2022년도에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를 저는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제보를 했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등포 경찰서 사건이라든가 산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이너서클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종호 선배를 다시금 또 이제 이종호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제가 잘 제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꿋꿋하게 앞으로도 계속 가고 가족들도 그래요 잘했다 잘했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자 이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신별의 위협은 안 느끼십니까?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다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 많은 공간 이런 데 가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주변을 자꾸 둘러보게 되고 이렇게 조심하고 또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그런데 뭐 권익위에 지금 공익제보자로 권했죠 예 신변보고 신청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 뭐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권익위 권익위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조심해야죠 네 지금 여러분들 집 시청하신 분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의 말 언행이라든가 느낌 이런 거 보시면서 많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그랬는데 반딧뿌리님 김규현 변호사님 경헌이 있어야 예 하여튼 뭐 김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휴 힘내시고요 예 진짜 정의가 이긴다 요즘 뜨는 김규현 리얼라이스님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에 김규현 변호사님들이나 박정원 대략 또 백혜룡 팀장 이런 분들이 계셔 갖고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빈말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몸조심 하셔야겠네요 정말로 무슨 짓 살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중호라는 사람이 뭐 조폭 건다라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심각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례 의혹 과제 이게 무슨 외국인 무슨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천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휴 알겠습니다 오늘 아휴 쭉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요 아닙니다 네 앞으로 박정원 대략 또 변호도 열심히 하시고 네 네 필요할 경우는 또 국회에 나가서 또 재원도 하시게 되겠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김규현TV 있지 않나요 아 예 저 김규현 변호사로 검색해도 나오고 정이규현TV입니다 하하하하 정이규현 네 여러분들 그 짐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구독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늘어난 사실죠 어떻게 감사하고 굉장히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게 변호사업을 홍보하려고 만들었던 유튜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법률 이런걸 많이 올리던 곳인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운영은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저도 하고 있는데 아휴 하여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